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그 입술필러 부작용 중에서 가장 흔한 사례이기도 한 오리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앨범에서는 오리주둥이로 기억될 만큼 입술이 인상적인 친구가 약 20여 년이 지나 40대가 되어보니 두려워 더 예뻐졌다는 환자분의 하소연을 듣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양과 동양의 고전미인을 보십니다만 두 분 모두 입술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도 작고 입도 작은데 눈의 크기는 차이가 나는데요 코 큰 동양인 입술 두꺼운 동양인은 있습니다만 서양인처럼 눈이 큰 동양인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눈에서 양쪽 여성의 이목구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여성도 눈이 아주 작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전태궁 즉 눈썹의 위치가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데요 통상 서양인의 경우엔 눈썹과 눈이 가까우면 미난미녀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서양 존잘남을 비롯 미녀들의 눈썹은 이렇게 높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쌍수하면 관상이 나빠지나요? 하는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미인도에서 눈을 작게 그린 것은 여성의 눈이 작은 것을 남성이 막 엘프녀같이 막 이렇게 같은 미인이라고 좋아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이 큰 여성을 남자가 보게 되면 그 여성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으로 착각하여 두근두근 콩닥콩닥 가슴이 뛰는 흥분 상태가 되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되지 못하였던 중세시대나 조선시대에는 남성이나 권력자의 폭력으로 인해서 운명의 파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성군이라는 세종대왕님도 저자커리를 자주 암행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로 인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종의 사망 원인은 성병이라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전미인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다 작은 입이었는데 서양에서 근대가 시작된 15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점차 그런 개념이 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피카소의 그림의 경우 가슴을 보고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을 크게 그리고 입술을 도드라져 보이게 그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술의 관상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저의 관상성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입술관상으로 검색어를 입력해 보시면 이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서슬이 퍼런 중세시대에 이와 같이 눈이 크고 입술이 도톰하여 여성성이 풍부한 뭐 다르게 말하면 아주 섹시한 여성을 중세의 승려들이나 귀족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게 되어 그 여성의 운명이 순탄치가 않았는데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는 마녀로 몰려서 억울한 운명에 처해질 수도 있겠으므로 눈과 입술이 드러내놓고 큰 경우는 좀 불안한 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현상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입술이 광조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60년대생이라 그런지 귀여운 여인에 나온 줄리아 로버츠의 큰 입을 보고 당시 와 정말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진은 저작권 관계상 나이 든 모습입니다만 줄리아 로버츠 리즈 뭐 이런 걸로 검색해보면 입술이 정말 강조되는 얼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예인 하면 저는 정윤희 씨를 꼽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정윤희 씨가 예쁜데 왜 예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몰랐습니다만 지금 보면 딱 입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송혜교 전지연이 왜 예뻐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100% 나오는 대답이 비율이 좋잖아요 하시는데 그 비율이 바로 입술 비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연예인의 아름다운 입술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골격구조상 치조골 돌출이 많고 코엽거짐이 있어서 입술이 두꺼울 경우에 오리주둥이라든가 아니면 닭똥집 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입술필러를 맞아서 부작용으로 발현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오리주둥이일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예뻐질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닭똥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오리주둥이 입술과 닭똥집 입술의 차이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